안녕하세요. 저는 조시먹방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페네존 먹방입니다. 그래서 준비할게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너무 맛있어요 안에 참치가 가득 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페네크림이 너무 좋아요. 계란 너무 맛있어 바나나 우유 이것은 훌륭한 맵을 만들어볼까요?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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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니냉이를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와인은 반납업asia 너무 맛있어 와우 고춧가루 진짜 맛있어 Almost 먹어야지 이 맛은 먹는것 같아요 한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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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지금 까먹는 양념장 겉물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마실게요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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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완전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3,000원에 샀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제거하고 저거 많이 만들었는데요 잘 안 먹어요 뱁뱁뱁 겉에 뱁뱁 그리고 뱁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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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한 메뉴는 CU 베니점에서 18,000원에서 샀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